자, 이렇게 양면 색종이 헌정 준비해 주시고요 여우 눈을, 눈코, 수염을 그릴 네임펜 검정색깔 그리고 풀 자, 이렇게 저는 간단한 여우 얼굴 귀엽게 접어 볼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로 대각선으로 한 번만 접어주세요 잘 맞춰서 슥슥슥 접고요 자, 이제 펼쳐줘요 그리고 이 왼쪽 편 아래쪽에 반 는 반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슥슥슥 자, 이번에는 오른쪽, 위쪽 위쪽에 반을 이렇게 놓아주고요 슥슥슥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반을 접으세요 짠! 자, 이렇게 나왔나요?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 자, 이렇게 접는데 어디까지 접냐면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보이죠? 빨간색 빨간색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 높이를 보고 비슷하게 해서 슥슥 접어줘요 여기를 슥슥 자, 벌써 끝났어요 자, 친구들 불 준비하고 불 자, 풀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슥 발라줘 자, 이렇게 뒷부분 여기 붙었죠? 여기 한번 발라줬어요 자, 이제 네임펜으로 코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코를 까맣게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리고 수염을 슝 슝 슝 슝 이렇게 두개만 하고 눈을 그려줄게요 눈은 이렇게 하나 이쪽에 짠! 이렇게 그려주면 아주 간단한 쪼쪼 쪼쪼 여우가 완성됐습니다 아우 너무 간단하죠, 친구들? 자, 이렇게 여우 얼굴을 만들어서 어뇨 너는 붉은 여우야 너는 이름이 뭐야 역할놀이 하면서 한번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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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림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간단한 여우 얼굴 만들기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뚝딱 잡아서 오늘 재미있는 시간 한번 가지길 바라요 아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